특별히 원하시는 스타일이랑 컬러가 딱딱인데 이거를 어릴 때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 한 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 정도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단에 있는 색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, 참고로 테스트는 한 신분 자체를 약간 무슨 게 나오거든요 테스트가 아니라 몸분이요 몸분은 좀 신분 보다 무슨 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감안할게요 자, 고개 옆에 팔도 그쵸, 자, 테스트 자, 하고 자, 다 되셨고요 제품이 와서 이제 고정도 한 번 가지고 예쁘네 간판이 왜 저래? 메모야 생이버섯 생이버섯 귀엽다 먹어볼까 이거? 우선 언제나 법정인형이다 아빠 왔어? 쇼파? 너 그냥 쉬고 싶지 지금? 이거 거울 아닐까? 이거는 흙 아니야? 완전 대박 이번에 만나기로 한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난 사람이었어 나도 너무 미안한 거야 푸른 피트도 요즘 그치? 일단 윈도우 화면이 앞에 켜있는 느낌? 저희는 사진 스팟을 찾으러 갑니다 다시 보여줘 인싸 하트 이거 진짜 맞는 거 맞지? 오 나 좀 이거 하트 아니야? 너 인싸 이거는 알아 이렇게 하면 뭔지 알아? 이렇게 하고 앙 하면 핫스릇 너 인싸 하다 건강식을 먹으러 왔어요 피클 왜 이렇게 야 피클 개두꺼워 애호박 아니야 이 정도는? 애호박 콩맛 안나? 전혀 안나 그냥 까르보노래요 이름 같다 맞아 앙 하면 왜 그런 줄 알아? 버터 안 넣어서 그래 그치? 방안이가 봐준다 근데 이제 약간 해탈한 수준 아니야? 너무 일이 많아서 여기로 내려가나? 왠지 여기 갔지? 혹시 씨네큐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8월 1일에 개봉했네. 얼마 안 됐구나. 어? 여기서 말하는 거. 짠. 아 여기다. 화장실. 야 맛있어.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안녕하세요. 18,500원입니다. 이거 아까 사왔던 거. 짠. 요게 라면들. 이건 국물 떡볶이 맛. 이거는 잔만보. 이번에 일러스트 콘테스트 같은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서 제 거 뽑힌 일러스트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고요. 예쁘죠? 제 그림이 더 예쁘고 있네요. 저 하나는 이겁니다. 저는 둘 다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두 개 샀어요. 예쁘지 않나요? 괜찮지? 이마트 족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이 양념. 이 양념. 매콤해 엄청. 진짜로? 응. 아 나 어지러울이야. 시밥이 아닌 족밥. 족. 우리 둘 다. 족발은 쌈이죠. 저는 사는 아이디예요. 아인색. 스네사장은 래미. 흰색. 스네. 이게 자기 인사한테 몇 달 주세요? 여섯 달. 여섯 달. 여섯 달. 그럼 이 집에서 뭐 한에 찍다.